오늘 말씀은 빌리뽀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리뽀서 3장입니다. 빌리뽀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아멘 계속 빌리뽀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는 2019년 집중새벽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고요. 바울이 2차 성교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 최초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리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뽀 교회의 편지는 1차 로마 투옥 때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리더 수련회 때도 빌리뽀서 리더 수련회 메시지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최고의 지식이 나의 보화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평생 나의 묶여있던 옛틀이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틀로 세워지는 보금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고요.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과 제목은 또 이렇게 이번 WIC 주제의 부분으로 본문 말씀과 제목은 이렇게 적용된 부분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이죠. 제목의 부분이 너무 하늘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나를 바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나를 바꾸는 기도 내가 바꿔줘야 우리가 또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내 안의 틀이 바뀌어져야 또 가정의 틀이 바뀌어지고 세상의 틀 공중건세를 지고 있고 사단은 보이지 않는 흑안건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또 이 올바른 열심 우리에게는 다 믿는 자들은 각자의 열심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를 놓친 열심은 율법을 지키는 잘못된 열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이번 주부터 말씀에는 24시 언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말씀이 기도이고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그리스로 오셨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로 역사하는 키입니다. 오늘 주일 강단 말씀과 우리 또 1년을 기도하는 게 그리스 예수의 마음 우리 집중 새벽 기도는 5월 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월 달로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을 기도하는 모든 새벽 기도의 배경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항상 빌리포서 1장, 2장, 3장, 4장은 시간 나실 때마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리포 교회와 누린 그 축복이 나와 빌리포의 교회의 응답 나와 바울과의 응답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와의 응답 나와 디모데의 응답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4시 기도 속에 이 빌리포서 말씀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인생 첫 번째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의 문체를 보면 너무 멋있고 바울이 이렇게 가졌던 모든 지식체계가 보공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 다메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의, 율법의 의, 그리고 육체의 자랑으로 유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빌미하에 예수 믿는 자를 피팍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바울이 다메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똑같은 바울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이 그리스도 여기에 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입니다. 평신도나 부신조나 주의 종이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게 유익돼야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나에게 뭐라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모든 기준이 다 바뀝니다. 그게 원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최고의 지식체계로 바꿔 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옛것은 지나고 내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날마다 나를 바꾸는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아까처럼 나를 위하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기준에서 맞으면 은혜된 거고 내 생각과 내 상황에서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내게 유익되었던 모든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바가 되었대요. 이거는 최고의 전도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지식을 우리가 또 오늘 나의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오기로 원합니다. 나의 언약으로 그를 위하여 배설물을 여긴다고 합니다. 내가 다 해로 여기면 오늘 보면 말씀이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버드대로 나오고 서울대로 나오고 좋은 가방 끈이면 우리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요 모든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내 중심에서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늘의 것으로 바울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배설물을 여긴대요.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전의 성경을 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이 주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사울을 만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대진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었고 그 빛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은 이 육의 눈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우리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만세전부터 특정된 우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또 전도와 성교 속에 세워지고 본당 헌당 속에 세워지는 이 시대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면 이제 끝난 응답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너무 좋아요. 특히 저희는 또 사역을 하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주의 방향을 따르면 우리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의 아들 다잇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미 우리는 발견되어져서 구원의 축복을 얻었고 내 남은 인생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동력자 뜻을 이루는 중직자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에 걸림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라 바울은요 오늘 조금 이따 제가 자기의 유익했던 부분을 읽을 텐데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앞에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육체에 신뢰했던 자신의 옛 자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리포 교회와 초대교회에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불신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빌리포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많은데 유대 율법자가 들어와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와서 한례를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보금에 이 그리스도의 보금을 예곡시키고 이방인들을 너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 개들을 상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 율법자들을 향하여 2절에 개들을 상가고 행합자들을 상가고 원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칭할 때 개들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천하고 뭐랄까 아주 비천한 존재를 말할 때 이 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 동족인 유대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개들을 상가래요.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의 보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이는 육체의 신뢰만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 고상한 지식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가방끈이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이 부분이 특별히 평신도들이 신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좀 이렇게 아는 이 지식이 말씀을 평가하고 뭐가 틀렸느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대림요양병원에 제가 주일마다 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중참케 신학을 그것도 학부 인연을 나왔어요. 목회의도 안 했어요. 목회학과도 안 하고 학부 인연을 했는데 앉아서요. 예배만 다 끝나게 되면 뭐 그렇게 막 꼬뜨리를 잡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대요. 뭐가 틀렸냐 그랬더니 블레셋의 골리아시 제가 약 3미터 가까운 키라고 했거든요. 3미터 가까운 키가 아니고 1, 2미터 93이라고 그러면서 3미터 가까운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아예 그때 당시에 미터는 지금 미터랑 달려서 그냥 약 3미터로 하면 됩니다.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어요. 이것이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든 거죠. 내가 아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오랫동안 이 사역을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울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의 의 나의 이는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에 최고의 방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그 이전에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던 거를 이 5절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육체의 의를 하니까 나보다 육체의 의가 있냐. 그러면서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8일 만에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정한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래의식은요. 자신들만 가지는 특별한 이 사람이라는 그들만 가지는 선미사상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서 이 육 혈통이 피가 섞인 혈통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로 할래를 받고 이방인들이 들어온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8일 만에 나는 할래를 준수한 나는 진정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게 뭐냐.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뿌리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모양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첫 번째 사올왕의 자기의 배경 가문에 대한 배경이요. 이 사올에게 다이렉이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그 하만의 계략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또 구원해내잖아요. 이게 베냐민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이 다윗이 나중에 그 이후에 이 왕족이 나누어질 때도요. 이 베냐민 지파는 다이드 왕족에 서서 끝까지 이 유다 지파를 도와주게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 이 유다 지파와 레이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함께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메 씨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리고 그 입양인의 피가 나는 절대 섞이지 않았다. 아버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다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자기도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은요. 히브리어를 이동했습니다. 자기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바울은요. 언어에 능숙한 자였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고 그 당시에 가장 엄격히 율법을 지킨 종파 중에 이 바리세파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요한 계층이었어요. 사회적인 지도자였고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안 이 학자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육체에 신뢰했던 것을 다 나열하면서 일곱 가지를 나열하게 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피팍하고 유대사상으로 오로지 유일신의 사상을 가졌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일곱 가지 부분이에요. 완벽한 퍼펙트한 그 당시에 거의 완벽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내가 이걸 다 배설물을 버린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알았던 이런 모든 지식이 다메색에서 빗대신 그리스로를 말미암하여 이 모든 지식체계가 그리스로 설명하는 생명의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육신의 육신의 것은 버렸는데 영적인 것은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문체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리스로 설명하는데 학자로서 이 학문 체계로서도요 바울이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스로 설명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보금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안에 놀라운 변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동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24시 언약만 되고 24시 기도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진짜 솔직히 지금 우리 변화된 모습도 많이 변화된 거죠. 못된 성격과 쪼잔한 부분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부분은 바울에 비하면 잽이 안 되지만 우리 선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가문의 배경도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아니고 베냐미지파 왕족도 아닌데 우리는 엄청 거들목거렸잖아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깨 힘주고 목이 굳은 백성으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오늘 이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배설물이 별로 없어요. 바울처럼 이 어마어마한 배설물은 없고 진짜 배설물만 있어. 아시죠? 진짜 이는 멋있는 배설물은 없고요. 진짜 냄새 나는 배설물만 있습니다. 그거 얼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는 멋있는 배설물도 버린다는데 정말 냄새 나는 나의 아직가 고직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냄새 나는 장세기 3장의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정말 이 부분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로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나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잔잔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내놓으면서 하나님 가장 고상하고 멋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역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멋진 중직자 되시고 또 부요한 우리 성도님 되셔서 우리가 각자 나의 결단하는 새벽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시 언약이란 언약 24 24시 언약은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되는 거고요 24시 기도는 우리가 내 삶 속에 기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예태를 내가 버릴 것 그래야 우리가 그리소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가장 고상한 그리소를 얻기 위하여 버렸대요. 우리는 그리소를 얻었기 때문에 버리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바울은 가장 귀하게 보았고 또 그분께 발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오고 우리가 또 전도와 성교 속에 그리스도께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에 있는 부분을 버리고 바울은 영혼을 얻었죠. 평생 안질과 간질로 바울은 고생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사의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끝까지 순교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정말 위의 것을 한가에 달려간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보이는 상 아니고 얼마나 유대민족이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 그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었습니다. 삼천증까지 보았고 천국까지 이미 보아서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나의 썩은 냄새 나는 거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가 버려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입니다. 구절이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모든 근거가 나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의 모든 대진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이었던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나의 중심이 아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보아 대신 그리스도 보아 대신 그리스도 이 보아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보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를 밭에도 묻어놓으면 안되고 밭을 사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 보아가 감춰준 밭을 사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버린 갑으로 보아 대신 그리스도의 밭을 사버린 거죠. 극히 값비싼 진주를 산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의 올해 또 버려야 할 거 다 버르시고 우리 해아래 새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새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데 보아를 놓치지 마시고 2013년에 하늘의 보아의 창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내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배설문을 다 우리 가감히 버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보아되신 그리스도 보아이 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송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RC WRC 지금 대회 기간입니다 우리 후대들 앞으로 하나님의 이 넵런터들이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넵런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오늘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